오빠랑 나 곧 결혼할 사이야. 다시는 우리 은채 만나지 말아요.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우리 사이 자격 없다 물러나라. 그렇게 손적인 녀석아? 진짜 못 사야 내가. 동태 체폐야 못 사야 내가. 인기 없는 이유끼리 돕고 살아야지. 이렇게 우리 식구 만나는 거 싫었으면 아예 오지 말든가. 그래서 쫄았냐? 나만 믿어. 내가 다 해결해줄게. 무릎을 젖어 빨리. 너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다. 이거.